새아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새가족 유원회를 섬기고 있는 최지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 문만 열어도 교회 엄청 많고 밤에 십자가 불빛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앞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말 우리 예원교회까지 오셨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답을 얻고 또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28일이에요. 7월 넷째 주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과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여러분들 제목을 기억해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오늘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줄여서 고후로 적고요. 5장 17절 우리 나눠드린 교안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는 것을 합동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와 저 예수 믿고 저 사람 진짜 많이 바뀌었어. 변화됐어. 여러분 그런 사례 많이 보셨어요? 그래도 나를 우리 예원교를 데리고 온 인도자들 보니까 조금 문제는 늘 터지는데 뭔가 평안함이 있고 응답받는 것 같고 예수 믿고 뭔가 풀리는 것 같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중3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죄송해요. 좀 싸가지 없는 아이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아이가 제가 어릴 때 막 욕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어른들을 보면 뻥치는 것 같아. 그리고 매력도 없고 실제로 이렇게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는다고 해서 뾰족하게 더 인품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삶이 규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들떠 있는 것 같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교회는 그냥 시끄럽고 막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어른분들이 전도하러 오잖아요. 막 학생 이러면서 주면은 막 제가 신경을 내고 막 이랬어요. 아주 막 못됐었어요. 못됐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숨겨지면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흙을 뚫고 나와서 싹이 트죠. 그런데 씨가 안 나와.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죽은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특징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 예수님이 잘못될 건 내가 잘못될 건 두 개일 건 하나일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잘못된 일은 없고 사실은 많은 기독신자들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참 변화가 많이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라고 불러주지도 않아. 막 개독교 막 이러잖아요. 개독교를 할 만큼 사실 가장 많은 찌라시 전도지를 받지만 내가 종교를 선택할 때 사실은 또 제일 안 가지는 것도 교회예요. 불자들이나 천주교인들 보면 또 굉장히 인품들이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열심히 잘 사세요. 비단 기독교인들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많이 바뀌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이 됐지만 사실은 변화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나까지 예수 믿고 받을 축복을 놓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고 여러분들만큼은 예수 믿고 변화도 받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됐다라는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좋으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내가 엄마 뱃속 다시 들어가서 응애 하고 다시 태어나지는 못해요. 이 큰 몸뚱이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는 영적으로 볼 때 새롭게 거듭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전 것. 여러분들이 과거에 흑수적 배경이었건 내가 실패했건 어떤 상처로와 트라우마가 있건 이전 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 말을 보면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원래 살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원래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이 말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냥 제 언어숙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원래 우리 집은 그래. 원래 저 인간은 저래. 안 바뀌어. 이러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확신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사실 다 지나간 거. 내가 돈 사고 났던 거. 건강 문제 왔던 거. 우리 가정에 문제 빵빵 터졌던 거.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전 것이에요. 지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발판이 돼서 나는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 것이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사실은 뭐가 팍팍 바뀌지는 않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들 해요. 교회 오면 병도 낫고 돈도 생기고 이 문제 저 문제 다 해결되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다 자동으로 해결될 거면 전도지 안 돌리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미역 터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안 걸리던 암도 걸리게 되고 안 터지던 사업 문제도 터질 수 있고 아무 문제 없던 아이가 갑자기 비행가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다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몸 관리 못하면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 경제관이 없고 또 이상한 사기꾼 만나면 사업에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육신적인 삶에 문제 있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질병도 필요한 바람에 고치실 것이고 경제 문제도 아직 경제관이 확립되지 않고 엉망진상인데 1억의 돈을 하나님이 저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관리 능력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관리 능력을 키우신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채워 나가실 거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하나는 복을 주지 않는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질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면 간장 종지에 나의 갈아 폭포 담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릇을 넓히고 내 규모를 갖춰 나가면서 사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교회에 오면 무조건 복박낸다. 와보니까 복을 안 되거든. 문제사건 터지거든. 그럼 이제 교회 또 떠나야지. 그럼 또 다른 종교에 기웃거려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상태를 바꿔놓으시고 그다음에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 이야기 알죠? 왕자와 거지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너무 얼굴이 닮았어요.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왕자랑 톰 캔디라는 여기 보면 거지가 나오는데 옷만 딱 바꿔 입어요. 그래서 왕자는 거지의 삶을 살고 거지는 에드워드 왕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왕자가 실제적인 삶의 사람들이 그런 고충을 알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거지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왕궁의 삶을 보고 비판하고 약간 이제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긴 한데 왕자가 거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거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다고 해서 옷만 바꿨다고 해서 신분이 정말 왕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보이지 않는 옷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녹록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 당장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돈이 구겨져도 그렇잖아요. 5만 원짜리 구겨져도 5만 원이에요. 천 원짜리 빳빳하듯 우리는 구겨준 5만 원짜리 주서요. 왜냐하면 구겨져도 그 돈의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인 것처럼 내가 조금 예수 믿고도 아직 생활이 안 펴져 그래도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 신분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에 도자기에 찍힌 낙인과 이 도장을 넣어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아주 비싼 이조백자나 작품들을 보면 작가 명들이 찍혀 있어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보면 이거는 내가 만든 작품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 값어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찜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돼요. 저는 많이 당당해졌어요. 목소리도 많이 커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막 떠들 수 있는 최수정 목사가 아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딱 퐁툴어서 자존감은 아마 제가 제로였을 거예요. 저는 일단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자신감도 없었고 열등의식에 찌들려가지고 완전 루저 마인드 있죠.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리고 그냥 스스로 항상 비교의식 열등감에 찌들려 있었어요. 정말 저의 확장 시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교육 다니면서 조금씩 재미 붙이면서 나아지긴 했지만 저의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저는 나아진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 보금 안에서 이 마음에 주름이 쫙 펴졌어요. 옛날 저 사진 보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가면서 우울증이라 그러죠. 눈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울고 있는 거. 마음은 울어. 그런데 남 앞에서는 또 빨끈척한다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막 확달해. 그런데 사진 되게 우울해요. 이렇게 서비스 업종이나 개그맨들이 보통 웃겨야 되는 직업들이 어머님 장르 터져도 무대에서 웃겨야 되는 거야. 이런 서비스 업종 사람들이 보통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언제 봤다고 사랑해요. 그런데 일단은 막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가면서 우울증 되게 많아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저희 확장 시절 사진이나 그럴 때 보면 아 내가 되게 우울했구나. 저는 어린 아이고 학생인데도 굉장히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고민이 많았어. 고민이. 이런 부분들이 예수 믿고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저 알았던 친구들이 만나면 수정아는 얼굴 좋아졌다 이래요. 그 좋아졌다라는 거는 되게 밝아지고 제가 힘이 있어졌어요. 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원교회 하면 보통 우리는 여기 이제 교회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무조건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잘하고 축복이 오진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학교라는 건물을 열심히 다니면 개근상은 타지만 우등상은 못하. 저 같은 케이스. 저 정말 개근상 다 썼거든요. 왜?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크지는 않아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 몇 번이고 사주 끝나면 다섯 번째는 이제 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도자로는 네 번 약속했으니까 눈치끈 감아주고 오는 것뿐이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올 필요성을 못 느낄 때는 더 이상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오늘 깨닫고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내 거로 찜을 해놓으셨어요.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인데요. 보통 우리가 한자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크리스찬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된 곳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별되다 보니까 일단 욕을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구별이 안 돼가지고 너무 세상과 같아서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오늘날은 정말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후자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을 배워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됐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사실은 좀 마음 아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세속화됐다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세속화됐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사기꾼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음해? 세상과 뭐가 달라? 세상보다 더하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이러니까 이제 교회 떠나는 거거든요.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사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여러분 세속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교회에 오실 때 사람을 바라보고 오시면 안 돼요. 충분히 사람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 예,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전에는 제가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얘기할 때 너가 몇 달, 며칠, 몇 시에 무슨 옷을 입고 그때 나한테 무슨 말을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했어. 요즘은요. 제가 그 말을 너가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전에는 제가 반박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 냉장고만 열어놓고도 뭘 꺼내려고 열었지? 이러고 핸드폰 들고 통하면서도 핸드폰 찾아요. 깜빡깜빡해요. 아주 살겄어요. 저도 쟤를 못 믿겠어요. 저도 제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자신을 믿겠습니까? 교회 오시면 별 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교회는 그래요. 동아리나 직장이나 학교는 같은 학년 친구들이 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교회는요. 여기만 봐도 연령이 다 달라요. 선배도 달라요. 각자 갖고 있는 문제들도 다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백인 백색이 모여 있어요. 그 때문에 이분들이 백명이 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기질도 달라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정해야 될 거 백인 백색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도 물론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고 원래 그 모양이었는데 예수 믿고 저 모양 조금 된 거예요. 원래 검은색인데 조금 회색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불안정하다. 거나마한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저 정도 됐나 보다. 나는 제대로 또 예수 믿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총 66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6건에 이렇게 한 건으로 묶여져 있는데 성경 맨 앞에 보면 창세기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게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마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선악과 사건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시간을 먹지 말랬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야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하나 따먹을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선악과는 따먹는 과실 수가 아니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때는 이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또 사단이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경계선을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3장 사건 이 말은 곧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버린 사건 이걸 우리는 창세기의 3장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목자인 저도 못 먹어봤고요. 저도 에덴 농사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까지 같이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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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을 하냐 오늘 제가 너드린 대로 기록된 대로 대표성 원리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 이거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시조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는 대표성 원리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 선악과 약속을 한 거예요. 따먹지 말아라 약속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 선수 이제 우리가 파리올림픽 시작되잖아요. 됐잖아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 한 명이 메달을 따며 그것이 우리 전체 우리 그 사격에서 은메달을 땄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승리해요. 바로 태표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 사건도 바로 태표 선수처럼 하나님이 대표성 원리로 아담과 이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제가 채씨인 것은 아버지가 채씨고요. 할아버지가 채씨이시고 증수할아버지가 채씨예요. 집안 대대로 우리는 채씨 가문이기 때문에 후손인 저도 채씨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 왜 모든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그 죄가 그대로 전과 전과 죄의 전과 죄가 그대로 전달 전달 전달되어져서 우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죄의 전과 이런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시작된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분을 빨리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위가 아플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문제가 와있지만 눈에 보이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등등이 많이 있지만 이 문제보다 사실은 더 시급한 거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책도요. 우리가 아무리 열 번을 읽어도 이 책이 뭘 얘기하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의미 없듯이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책의 서론도 결국은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들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 또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시작된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막이라는 영적 실체 이 사탄, 막이가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제 문제는 빨리 해결받아야 되겠죠. 사탄, 막이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근본이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여러분을 먹고 사는 모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의 뿌리를 먼저 뽑은 다음에 그래야지 잡초가 위로 자라지 않는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고 적혀 있어요. 종교와 복음. 어? 뭐가 달라? 우리가 보통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분류상으로는 종교라고 나눠 놓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종교 영역으로 기독교는 복음의 영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 도표 보시면 종교라는 이 어원의 뜻이 있어요. 그 어원이 뭐며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술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구술한다는 것은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큰 귀신은 착한 귀신이냐? 큰 귀신이 잡신을 쫓아내면 큰 귀신은 그러면 착한 귀신이냐? 귀신의 세계에서 착한 귀신, 나쁜 귀신은 없죠. 강도도 착한 강도, 나쁜 강도가 없는 원리와 같습니다. 두려워서 귀신을 달래는 행위가 종교 행위.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고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고행하고 돗닦고 108를 해야 되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그러면 예를 들어 수정아 내가 찾아왔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저희 여기 사주교육반을 수료하신 성도님이 무속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5월 1일 날 우리 예원교에서 우리가 막 전도 갔을 때 그 점집을 찾아간 거예요. 참 용기 있으시죠? 5월 1일 날 가서 그때 예수님 믿고 연결연결돼서 그 이후에 저희 여기 사주교육도 수료하시고 또 교육자들이 가서 신방 그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너무 예쁘게 뿌리를 잘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분에 제가 신방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며 옥사님 보통 이제 무당 보면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낡으면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거든. 영업을 계속 떼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것도 귀찮은 거야. 예전 같지 않고 영발도 떨어지지만 이제 내 삶이 너무 비관스럽고 또 자녀들도 못 보고 모든 현실적인 게 이분이 그냥 죽고만 싶은 거야. 솔직히 오늘 눈 떠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깃발도 대나무 깃발도 안 바꿨어. 날긋. 날긋했는데 제가 그 집을 이번에 가보니까 3층이라는 거예요. 딱 올라갔는데 2층으로 끝나. 그 철문에 잠겨있어. 어? 3층 어디로 올라갔지 했더니 이쪽에 옥상문이 살짝 열려있는데 보니까 그냥 옥상이야. 그런데 옥상 저쪽 뒤쪽으로 계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3층이야.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도 한 번에 못 온대요. 계속 몇 번 전화해서 찾아올 정도로 사실은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지역에서 우리 캠프하는 건사님 이 전도하시는 건사님 집사님이 거기까지 찾아 올라갔나 몰라. 거기를 일부러도 못 와. 택배 아저씨도 못 찾아. 그런데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머리 산발하고요. 본인이 집도 다 거쳐가지고 진짜 진짜 비가 나요. 그런데 이제 죽을 정말 죽을 일밖에 없다. 삶의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데 누가 문을 뚜드리라는 거예요. 톡톡톡 두드리라는 거예요. 딴 닥팀 이분이요. 기독교인들을 엄청 욕하는 분이에요. 렛아악 가라고 막 이러고 어? 그렇잖아요. 무당한테 전도하면 무당이 좋아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문을 딱딱 두드리는데 자기가 집안도 사실 누구 드릴 사명도 아니랬던 거 알지. 정리도 안 돼있고. 그런데 자기가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떡떡 두드려줬는데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차 한 잔들 하고 가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랐대. 본인이 그렇잖아요. 지금 문도 안 열어줄 판인데 문을 스스로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차 한 잔 하고 가라.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신당 우리가 마루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런데 신당에 신당은 그 안방에 차려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문 열고 들어갔더니 신당 싹 치웠는데 방이 넓더라고요. 어 하니까 목수가 좀 울릴 정도로 빈방이 좀 넓어. 그래서 그 섬겼던 신들 막 붙였던 그 벽 자국도 그대로 액자 자국 그대로 있고 또 신당 차렸었으니까 그 향냄새도 깊이 또 배어있고 와 제가 와 이분이 교회 다닐래요 하고 제발로 교회로 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진짜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지금 그러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전도하시는 전도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어. 본인이 왠지 문을 열어주고 차까지 마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 그 집 가보니까 진짜 거기는 2층까지 왔다가 여기가 끝인가 비요? 하고 딱 내려가기 좋은 구조예요. 진짜요. 그리고 그 건물 입구도요. 딱 들어가면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서 우리는 옆에 건물을 처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이 건물의 저쪽 뒤쪽에 시커멓게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그게 또 1층 2층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2층에는 3층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 전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갔냐고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면서 나는 못 가지만 하나님은 정말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딱 찜한 사람들 축복 조식으로 찜한 사람들은 내가 못 움직이면 전도한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오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자진해서 우리 예원교회 내가 내 발로 걸어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옆에 지인들이 가보자 해서 왔잖아요. 축복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사셨어요. 진짜 사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려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 반드시 무너지고요.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흔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신방을 또 수료하신 새가족 신방 가면서 우울증 자살 충동 불안 증세 불면증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다가 완전 수입 다 끊어져서 정말 오늘 내일 막 정말 죽네 사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그 문제를 허용해서라도 가급함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저는 어제도 우리 여기 같이 우리 이렇게 사역하는 권사님 아버님이 개복 수술을 하셔서 아버님이 호흡도 힘들어 하시고 말씀하신 것도 힘들어 이제 96세면 개복 수술을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그래서 어제 저쪽 고대 안암병원에 가서 아버님을 이렇게 뵙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아버님이 힘드시니까 이렇게 호기 꼽고 진짜 숨만 이렇게 쉬고 막 힘드시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해도 아버님이 뭐 힘드시니까 막 반응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소개하고 또 아버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드렸는데 마지막에 아버님이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다 들으셨구나.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축복의 얘기를 막 빌어줬을 거잖아요.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 그 얘기 되게 많이 듣죠. 아멘 그렇게 될 걸 믿어요. 그 축복 내 거예요. 그렇게 나도 살기를 원해요. 라는 어떤 믿음의 뜻이기도 해요. 또 아버님이 아멘! 그래서 저 가고 아버님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로비 사회분이 끌어주셔서 운동하는 사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말씀 듣고 되게 힘이 났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어제 비 오고 왔다 갔다 여기서 가는데도 1시간 15분? 그쪽 성목적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럴 때 저는 힘이 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강의들도 세상에 분명히 많이 있지만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와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반드시 하나에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건 되게 신기해요. 여기 와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작업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표현 조금 이해되시죠? 아까 그 무속일 하다 오신 그 성도님의 얘기처럼 하나님 찾아오세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길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느 할머님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만 우리를 반겨주시길래 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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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보통 욕하지 저렇게 반겨주지 않는데 웬일로 이분이 꿈을 꿨대요. 전날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라면서 누가 딱 나타나서 내일 너네 집에 천사를 보내줘마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방을 지키고 있는데 안 와 안 와. 천사가 우리 집을 잘 못 찾나 보다. 이러고 이제 이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공원 맨체에 이렇게 앉아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예수님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렸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라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불신자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백성으로 이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딱 찜을 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구걸하지는 않을게요.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아니면 막 예수 앞에 되면 지옥과 막 협박하고 막 겁주 그러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복음은 싸구려 복음은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믿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부탁 들어주고 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낄 때는 이 교회 또 떠나세요. 나는 못 느끼는데 필요성을 절대 이 복음은 설득하거나 강요하거나 협박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선포.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구원옥구로 작정된 자는 이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침 10시에 여기 오실 분들 아니시잖아요. 정말 유일하게 쉬는 날 여러분 금첩같은 이 시간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든 종교는요 가만히 보면 점을 치고 운명을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운명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내가 어떤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건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점을 상관없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그 두 페이 보시면 인생의 길과 진리를 막 사람들은 찾아 어디가 길이야 도대체 뭐가 진리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고 그 생명이야 라고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삶의 문제 자범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 선행 의 열심을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짐이 너무 무겁지? 다 갖고 와. 모든 죄인들 다 여기 와. 모든 종교 보세요. 다 똑바로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하게 살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가 착하게 못 살 걸 알아. 어차피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때문에 너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좀 맡겨줄래?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기를 원해. 참 얘기만 들어도 편안하죠.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종교는 귀신을 섬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귀에이를 멸하셨고 모든 종교의 결과는 저주, 최악, 멸망이지만 이 기독신앙은 참 자유를 얻는 거고 지옥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어 연어 하면 핵의 본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가 원래 태어났던 그 강물을 거슬러서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물을 거슬러 거슬러서 올라가서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잖아요. 핵의 본능 사람은 다 핵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입양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 내 나라 한국은 어느 나라일까? 그다음에 우리가 핵의 본능이 있어서 딱 추석 명절 되면 일단 고향을 막 찾아가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내 근원을 찾기를 원하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어디서 왔어? 무엇으로 우리가 가는 거야? 그냥 먹고 자고 싸다가 그냥 우리 인분제조기로 갈 거면 너무 이 세상에 재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이따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서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착하면 천국 가 착하면 어디 극락이든 천당 가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어머 난 착하게 못 살아서 못 갈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얘기하잖아요. 착함의 보상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거로 따지면 부신자들이 더 착해요. 저 예수 안 믿는 주위에 제 친구들은요 더 훌륭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저보다 인격 훌륭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품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못됐어. 부족해.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해결받은 자가 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떠난 문제는 만나면 되겠죠. 죄라는 것은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될 거예요. 씻기. 사탄마귀는 우리가 더 센 존재가 와서 사탄마귀를 물리치면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갖고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는 이름입니다. 채수정은 이름 목사는 직분이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이거 이거 해결하러 오셨어요. 떠난 거를 만날 수 있는 직분 참선지자라는 직분 죄라는 문제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재문지를 씻어버리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기는 참 선지자로 오셨고요. 그리고 사탄마귀는 어떻게 물리치냐 참왕 왕적 권세를 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마귀 물리치셨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재문지에 씻김받는 길 사탄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경제 문제 해결하고 빨리 내 건강 회복하셔야 되고 우리 말 안 듣는 자식 놈 잡길 안 풀리는 우리 자식 놈 우리 가정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중요한 거 잡초 위로 잘라서 앞만 잘라내도 뿌리 남아있으면 소용없듯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병원 가서 그 아버님 또 어머님 영접하시는데요. 어머님이 자꾸 이쁘게 영접하시대요.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그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게 아휴 이거를 진짜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분이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88세대 어머님이신데 너무 이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에서 예수 믿어줄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인도자 위에서 예수 믿어줄 필요 없잖아요. 신앙은 일대일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시간인데 1분밖에 기도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재무제결 받고 사탄마귀 사주팔자 예수님을 나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접기도 할 건데요.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이렇게 둥그랗게 모아주시고 소홀히 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음을 해결하고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모셔 드리셨어요. 아무 느낌 안 나시는 거 아주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분 전과 다르게 지금 하나님 만나신 거고요. 죄 문제 해결 받으셨고요. 이제 무당 찾아가도 내 사주 팔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영접을 안 하거나 가짜로 했으면 사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영접하면 이제 여러분들 사주 팔자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는 이제는 귀신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거 이거 해결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6번을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예원교회라는 교회의 당도 교회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 모신 것을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또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자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경의 축복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바로 구원자이심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구원의 책이고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종교 다 기도라는 행위가 있지만 우리는 대상이 달라요. 창조조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일단은 하나님을 아버지랑 불러야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마지막 누구로 기도하죠? 제수정의 이름으로 내 이름 안 냈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집어넣으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멋진 기도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아홉 번째 예배의 축복 이제 사주 수료하시거나 사주 교육 받으시면서 지금 12시 예배 들이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세요. 예배는 구별된 성전에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은주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도님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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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말씀하실 때 그거를 내 거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내 거예요. 그 축복 내 거예요. 꿀꺽 이렇게 소화시키는 게 아멘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열 번째 헌금의 축복인데요. 내가 아직 드릴 마음이 없어요. 드릴 돈도 없지만 드릴 마음도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은 우리의 적선이나 우리의 기부를 받는 거지는 아니세요. 내가 믿음이 잘하고 또 단 만원 오천원 드리고 싶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올 때 그때 들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찬양의 축복은 찬양할 때 하나는 영광 받으시고 모든 나쁜 흑암저주가 물러가는 것이 바로 찬양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또 교회주의 축복 오늘 수료하신 분들 중에 전도회 연결해 드릴게요. 해서 그걸 원하시면 전도회는 보면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또래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 하면 훨씬 즐겁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착한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 문제 갖고 태어나는데 죄 문제 해결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맨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